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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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uth 그리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하거나 어떤 원을 지키고 싶다면, 결국에는 이 곡은 제 곡입니다. 그것은 정말 놀랍다.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놀랍다. 우리의 공부가 공부할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인도네이션 앨범을 지키고 있습니다. 어디서 왔어? 여기에서 왔어. 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.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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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